안녕하세요. 이강 채널 이강입니다. 저는 현재 여기 지금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워치 시티 한가운데 있는 브릿지 오브 리멤버런스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크라이스트워치 시티를 찍어보려고요. 여기 리멤버런스 브릿지는 1차 세계대전 때의 전사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브릿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주말에 오면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거든요. 한 소년이 공연을 많이 하네요. 한 소년이 공연을 많이 하죠. 스포틀랜드를 위해서 한다고 하네요. 저도 팁을 줄게요. 멋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보기 좋지 않나요?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스포틀랜드 악기를 보기 진짜 드문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직도 트램이 있어요. 여기 트램 길이 있는데... 오늘은 이 트램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이런 현대적인 건물도 많이 생겼어요. 저긴 노보텔 호텔이거든요. 투랑가? 저긴... 아! 도서관이구나, 여기가. 여기가 아마 크레이셔츠 메인도서관일 거예요. 근데 도서관도 되게 멋있다. 건물 진짜 완전 최신식이네요. 로보텔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도서관 오랜만에 가본다. 이렇게 카페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네요. 주말이다보니까... 도서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멋있다. 도서관 진짜 멋있대요. 진짜 현대적인데요, 건물이? 와, 진짜 좋다, 여기. 전 아직도 여기가 다섯 살 때 거기에 아직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1층 작은 도서관이었었는데. 와, 진짜 진짜 많이 변했다. 너무 좋아졌다. 애들을 위한 공간도 너무 좋고요. 여긴 뭐지? 애들을 위한 숨은 공간도 있고. 어, 저게 뭐지? 사람이 많네요. TSB? 엄마, 여기 도서관에... 도서관 맞죠, 여기? 도서관에서 이러고 있어요. 와, 한국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한... 와, 짱이다.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무슨 PC방도 아니고.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도서관에 PC방이 있다니. 이렇게 애들 게임하고 있고요. 카트라이더 하고 있네. 아기들. 아, 카트라이더가 아니네. 비슷한 건. 신나는 아기들. 게임하는데 신나는 아기들. 아, 여기에서는 게임 대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응원하면서. 게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신기한 광경이네요. 진짜. 도서관 라이브러리에 이런 게임 대회가 열리다니. 신기한 광경입니다. 아, PBTEC이 이렇게 전자회사가 이렇게 협찬을 하나봐요. 노트북도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다, 여기. 캣사덜 정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당역인데, 한국말로 하면 성당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 안으로 트램 길이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여기. 제가 여기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건물 안으로 이렇게 트램 길이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아니,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지? 여기 신호 표시 있거든요. 초록색. 가도 된다는 표시. Be Air of Trams라고 써있어요. 재미 조심하라고. 아, 멋있다. 아, 절로 가네. 아, 절로 가네.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씨. 아, 어쩐지 주갈래 길이여가지고. 아, 일로 오네. 멋있다. 멋있다. 우와. 아, 직접 가서 이렇게 바꾸나봐요. 오. 아, 진짜 옛날 트램. 뭔가 박물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렸을 때 트램을 본 기억은 없는데. 신기하네요. 이게 성당이에요. 가슴이 아프다. 아, 진짜. 진짜 형체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빨리 복원이 되기를. 여기는 메인 광장이고요. 아마 저쪽으로는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기서 많이 보네요. 누가 A번강 좀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A번강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A번강 아프다. 아 Nazi 술 technologies 와 나와있고 Đ정아가 빨리 발상, 아 나 나와 멋있다. 와 Bow sud esto. 딱ematic demek 회복ées. 이렇게 돼 있어요. 줄기 같은 게. 줄기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면 멋있죠. 좀 특이해요. 이번 강은 옛날처럼 예쁩니다. 뭔가 변한 게 없어요, 이번 강은. 어떠셨나요? 크라이스트 처치 시티. 뭔가 좀 과거하고 현재가 좀 많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좀 신식 건물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연하고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여기가 많이 정이 가네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근데 신기했던 거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시티에 많지가 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뭔가 시티보다는 다른데 나들이 가거나 빛이 가거나 가족들하고 행사 참여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해글리파크 이런 데 사람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주말에. 가족들 행사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또 다른 크라이스트 처치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도시에서 보여드릴 게 너무 많네요.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이강 채널에서 이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틀게요. 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에이번강에서 아 저걸 무슨 투어라고 하는데 무슨 카약 같은 게 있거든요. 저기 아마 마오리족들이 아마 탄 배종의 일종인데 저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저기 아마 한 35일 정도 하거든요. 한 3, 4만 원 또 나왔는데 저도 항상 저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지금 보고서 판단을 해볼게요. 탈지 말지를. area 1 가발 4 그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